본인이 지금 현재 힘들고 울분해 찼고 화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 아마 할 만큼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어느 분에게 자문을 받았던 내가 부모에게 할 놀이 아침이면 24시간 본인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에게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보따리를 푸신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본인의 어떤 해왔던 여기에 대해서 아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나 최선을 다했어 나 열심히 했어 아 이제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본인을 이제는 사랑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있는 이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이거 착한 병이거든요. 결정장애에 매이지 말으시고요. 누구를 돌아봐야 되느냐? 부모님 부모님 인생이 충실하셨듯이 본인은 본인의 감정에 충실해서 본인을 따독거리면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이게 아마 최선의 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주신당의 정정안입니다. 이 질문이 덜어들어 한 번씩 손님들 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질문을 받다 보면 어떨 때는 나이가 40대 정도 된 사람들한테도 받기도 하고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고 또 젊은 사람들 젊은 처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신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이라면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보든지 어디 누구말처럼 조선팔도에 있는 욕이라도 팔도의 욕을 보태서 하고라도 싶은데 이게 남이 아니라서 혼자서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 자체가 보면 만약에 이 형제지간에 우리가 삼형제든 사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왔다면 이 사람은 부모에게서 이 질타를 받고 또 형제에게서 질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지간에서도 누나라에서도 그 누나 존재가 없고 언니라에서도 언니 존재가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샌드백처럼 툭툭 자꾸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감내하고 오셨던 세월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깊은 것은 본인이 벗어나고 싶은 것 반 그리고 벗어나고 나서의 두려움 반 이걸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이 여파가 어디까지 오느냐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에서까지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무엇을 하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 사람은 고스란히 이거를 혼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신에서 보실 때는 그러셨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일찍 들어가서 밥상 차려도 밥상 차린다고 혼날 것이다 하시거든요. 미운 사람 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앉으면 앉았다고 혼내고 서면 섰다고 혼내고 이러거든요. 어차피 일찍 가서 내가 저녁에 밥상을 차려도 나는 혼날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술 잘 드시고 오셔가 넘어져도 그냥 나를 봐서 그냥 문지박에 넘어졌더라고 또 나를 훈책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짜 어이없는 경우죠. 근데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퇴근 시간도 늦게 와라.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해라. 가급적 서로 눈에 띄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피해가라가 아니라 나를 보고 부모가 계속 나를 훈책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나를 타박을 해야 되다 보면 이 사람도 입마다 욕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도 나를 보면서 어느 날 혈압이 뻗쳐 죽으면 그 또한 또 본인의 업으로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그냥 공간에 시간 공간을 조금 줄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일찍 간다고 무조건 상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뱅뱅 밖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시간을 집을 늦게 가든 세 시간을 집을 늦게 가든 그러신다면 본인이 그 사이에 본인 할 수 있는 걸 찾으시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러셨어요. 제때 마차가 또 안 온다고 또 두들겨 맞았다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왜? 왜 밖에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느냐. 제 시간에 퇴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냐? 몇 시에 와라. 딱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서 사람을 진짜 통 안에 넣고 달달달 볶는 사람이 근데 보편적으로 이게 우리가 남자한테는 이런 정세가 거의 없거든요. 보면은 여자의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조금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게 자기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적어도 어릴 때 우리가 19세 전이면 부모에게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한다지만 이 정도 지나간 나이가 됐으면 이제는 본인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지나가셔야 된다 하시거든요. 무뚝대고 20살이 되어서 23살이 되어서 27이 되어서도 무뚝대고 부모의 억지 소리에 대응하고 손발 맞춰간다면 본인은 크지 않는 피트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를 때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처음이 부모와 싸우다가 이게 손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이 억눌려져 있던 감정이 어느 날 폭발을 하니까 부모 잡고 있던 부모를 가지고 밀쳐내는 작업이 먼저 되었고 그 다음 또 잡으니까 밀쳤다가 치는 작업이 뿌리치는 게 되고 세 번째가 되니까 밀치고 뿌리치고 때리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러면 이미 그 정도 되면 나는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거를 이대로 보상 심리처럼 이제는 부모를 내가 멱살 잡고 뿌리치고 때리는 단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개선이 내가 23세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이 관계 개선이 되지를 않는다 하시거든 본인이 이 집을 이제 보금자리에서 본인이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부모가 나를 찾든 안 찾든 내가 도망을 가든 어떡하든 본인이 보금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나도 부모에게 가슴에 못 박히는 짓을 할 일이 없고 부모도 자식에게 맞는 이런 황망한 경우를 면하게 된다 이러거든요. 어떻게 좀 더 젊은 내가 이 자리를 비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맞고 살았고 장처받고 자랐는데 좀 23살 25살 돼서 이제는 집에 유랑을 하는 유랑천리 김사까도 아니고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나가야 이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본인이 이게 바로 마지막의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의 효도라서 그러니 본인이 마지막 효도한다 생각하시고 부모와 보금자리를 떠나세요. 그래서 1년 후든 2년 후든 그때 돼서 뵙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다면 그냥 한 10년쯤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는 본인하고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되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떤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이게 문제가 감 꼭지 떨어지지 딱 떨어지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답은 현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문현답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우문에는 우답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현명하게 하셔야 되고 현명한 답이 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문우답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지혜가 되어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